제가 패드 제니아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드마스터의 패드 제니아타 실력을 보여드리죠. 이거 아이디 잘못 만들었어요. 조커로 해야겠는데 조크컬로 됐어. 저게 조커하고 조크커는 약간 뜻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플스 계정에 있는 닉네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서 이거 패드하면 이거 엄청 좋아요. 차지할 때마다 짐덩이 점점 세져요. 이렇게 озя diminット 차지할 때마다 점점점 진동이 세워드다가 발사할 때 듣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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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dia 5, 4, 3, 2, 1 라이나르트가 왜 저기 있대? 아 토르비안 포탑 있네? 토르비안 포탑 뽑아야지 우리 겐지 죽는다 아 겐지 개핀데 겐지가 여기 있는데? 아 겐지 계속 위에서 깔짝거리는데? 나만 진격쓰고 있어 이 겐지 나대는 개구리를 좀 조져야 겠어 오케이 겐지 잡혔다 이겐 무슨 뜻이지? 벽에 박혀 죽었다 겐지야 전술 조진병 활성화 전술 조진병 활성화 아 이제 동킹쿵 아아 메인 슬로우 때문에 동주 부신서 주신수 아 끄어 측여줘 불이 médico 흑 흑 흑 흑 퐿파 헤모똥 헤모똥 똥주! 뽀신서! 똥주! 뽀신서! 와 털이 바로 앞에 왔어 익스피리인스 프랜클리디티 동킹궁 택틱을봐라 파이올렛 윌 모두 발사! 헐서! 톡톡톡 톡톡톡 체크포인트 아무리 목표에 도착을 했어요 동종! 부시성! 오케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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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히히 길댓 4메달 38%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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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app 도착! lack IMPA 아아이 왜 뒤집오래 펑키어 밀세템 미로우 정크났다 정크팔아 완전 무시 따고 팔아 이 자식 겐지 반사 빠졌고 호도도도독 호도도도독 못따라가네 패드로 위도하는거 극혐이 됐네 패드로 위도하는거 극혐이 됐네 패드로 위도 진짜 극혐이예요 드롭게 갖추기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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